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하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39.18%를 18.32%포인트 격차로 압도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고 모두 오세훈 후보가 싹쓸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사이트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보니 완전히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 분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상합니다. 그냥 그대로 보면 이상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본 사전선거는 지난번 4.15 총선과는 달리 국민의힘당에서도 상당히 독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전투표 결과는 당일 투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구에 대해 동별로 단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오 후보가 55.2%로 이겼습니다. 동별로도 창신제이동 1개동만 오세훈 패 그 외 16개동에서 오세훈 승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압승입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 개표 결과는 그 정반대입니다. 화면에서 파란 테두리는 박영선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이긴 동이고 빨간 테두리는 오세훈 후보가 이긴 동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평창 무학교남 종로 56가동 해와동의 5개동에서만 이기고 나머지 12개동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종로구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박영선 후보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곳까지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언론에서도 사전선거나 당일선거나 투표자 성향에서 별로 차이가 없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신문기사 제목에서부터 그런 전망을 해왔습니다. 경향신문에서는 보수야당도 독려 투표율 의미 약화 달라진 사전투표 공식 이라고 기사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사전투표 동상이몽 투표율 높으면 진보유리 이번엔 달라 라고 제목을 붙여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진보가 별로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개표결과는 관내 사전선거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상당히 선전한 것으로 종합적인 선거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찍은 사람이 됐다고 좋아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엄격했습니다. 자유당 말기에 정권 실세 이기붐은 3.15 부정선거로 일가족이 몰살되는 사실상 초원법적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공정선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바로 독재주의 국가로 태보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 선거는 승패를 떠나서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했으니까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통계적인 분석 결과를 올려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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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